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2023년 복 받을 준비 되셨죠? 오늘은 심플하고 토끼같이 귀여운 케이프를 소개해드릴게요. 클래식한 트위드 소재와 몽글몽글한 양모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트위드 케이프를 입고 나왔습니다. 겉감은 영국 수입이고 100% 오리입니다. 안감은 이탈리아 수입이고 100% 비스코스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목은 얌전한 카라가 있고 어깨에서 팔꿈치 전까지 얌전하게 떨어집니다. 여밈은 같은 원단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양쪽 단추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정하고 차분해 보입니다. 고정을 안 하시면 이렇게 풀어서 한쪽으로 몰아두셔도 좋습니다. 케이프 안쪽을 보시면 매끈한 비스코스를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케이프 등쪽은 이렇게 융을 넣어서 누벼서 따뜻합니다. 집이나 학교, 사무실, 마트 갈 때 간단한 외출용으로 좋고 코디나 활용도 면에서 우월합니다. 요전에 찍었던 칸칸 케이프가 부담스럽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번엔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다음은 양모 케이프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양모 케이프를 입고 나왔습니다. 겉감은 이탈리아 스윕이고 80% 올입니다. 안감은 이탈리아 스윕이고 100% 비스코스입니다. 디자인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 이쁜 아이를 어떻게 입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트에 케이프를 걸쳤습니다. 밑에는 구스바지를 입었고요. 구스바지에 코트만 입어도 따뜻한데 케이프를 얹으니까 더 포근합니다.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짠! 자켓에 케이프를 걸쳤습니다. 집에 이런 자켓은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죠? 유행이 지난 것도 있고 어깨가 좁은 것도 있고 어깨가 넓은 것도 있고 거기다가 그냥 툭 걸쳐주세요. 그러면 스타일도 좋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고리를 빼서 옆으로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그래도 스타일리시합니다. 이번엔 가디건의 울바지 그리고 목폴라의 위에 케이프를 걸쳤습니다. 이 케이프는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셔츠 위에 걸쳐도 되고 실내에서 업무 볼 때 그리고 집에서 쇼파에 앉아서 TV 볼 때 잠깐 마트에 갈 때 그냥 겉에 옷에다가 살짝 얹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케이프는 심플하지만 가볍고 따뜻합니다. 무엇보다도 걸쳤을 때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매력을 가진 케이프입니다. 마치 빨강머리에는 만나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